Q. 정답 오늘 정답 3번 뭘 정답 나는 일단 일단 약간 측면이 잘 나오니까 측면으로 딱 이렇게 우리 왼쪽으로도 앉아 나도 왼쪽으로 나 전화 통화하고만 안 돼 안 돼 나는 약간 이런 쪽으로 다 돼 아니 이런 여 Onu 진짜 왜 이래 오늘 정답 신조어로 알고 계시 suspicious 뻗어 Uk '! 뻗어요? 왜 신질러고 안 해요 네 infrast accepted 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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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변다 줄 역시 게임이 이렇게 해주시면 게임이 늦어요. 너무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와재를 보는 거야. 취향 존중. 정답입니다. 취미 존중. 이미 말씀하셨지 않은 것 같은데. 취미 존중. 아우 저기 치킨치면서. 역시 아재네 우리가. 나리도 둘밖에 안되는데 왜 모르래. 2번 문제부터. 문신 찐다. 쌩. 문신 찐다. 문신 찐다. 아니 아니요. 문신 진짜. 쌩. 문찐.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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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재 맞네. 2번 문제네. 2번 두 번째부터. 찐고 시작하는 것은 찐따밖에 없지 않나? 제완. 문화 찐다. 정답. 문화 찐다. 문화 찐다. 맞습니다. 문화 찐다. 야. 아 이거 진짜 변화가 뭐야. 아 이거 진짜 변화가 뭐야. 이거야 이거야. 문화 찐다를 주기구로 해. 아 내가 맞춘 거 아닌가? 문화 찐다. 문화 찐다. 문화 찐다. 자 다음 거 마시자. 자만추. 정답. 자기만두 추하다. 땡. 땡. 같은 생각이었을 때가 봤을 때. 정답. 자만두 추구한다. 어? 자만두 추구한다. 정답. 네. 자기만두 추구한다. 땡. 뭐요? 네. 정답. 네. 자신감 만당추추구. 땡. 하하. 하하. 정답. 아 자기 만족 뭐 이거 같은데. 그냥. 가만. 자만하지만 추구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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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어. 아 자신감 만당 이런거 아니야? 자신감 만당 이런거지. 아 자연스러운 만남추추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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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만남추추추구. 아. 잘 나와요. 아아.. 야아.. 이렇게 하고 일도 생각해놔! 실례지만 뭐야? 밥 먹는 방법이에요.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어! 정답! 네. 오늘의 메뉴 초천메뉴! 아잇! 아, 나 안 쓰냐! 야, 그냥 정답 먼저 이렇게 하지마! 아니, 왜왜왜왜. 듣고! 듣고! 빠른 거 알 것 같아. 정답! 만두 반! 잘 부탁해! 정답!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해! 아, 맞아요. 맞지마! 잘 부탁해! 맞췄으면 나 5점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하지마! 정답! 네. 투머치 토크. 맞아요. 투머치 토커인데. 투머치 토커. 어? 틀린 거지, 그럼 정답! 투머치 토커! 정답! 아니, 이거 불발하면 0점이야, 0점! 어, 이제 문제는 끝이 나. 네. 왜, 이렇게 하는 reviewers 한번 insanity? 아, 이거 연습 문제 아니에요? 아, 이거 연습 문제 아니에요? 못 끓이 아니야. YU 이거 지금. 정답! legtv Haben ٌ added 진짜 Is cristel 윤세 사모자 안들어가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이거 벌칙이잖아 이건 누가 만든 벌칙이잖아 그리고 편집에게는 배지를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재 배지. 아재 배지. 아, 이거 뭐. 아재 인증되는 거. 아, 정연이 좋아. 어, 이렇게 꽂힐 수 있나? 그래. 참, 좀 꽂힐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됐어. 야, 나 원래 첫 문장을 마친 거라니까. 아, 저기요, 이거 안 해도 될까요? 만반? 뭐였지, 만반? 만두반! 잘 부탁해. 만나다 만반합니다. 잘 부탁해. 잘고 만반 잘 추. 잘 추. 잘 추. 잘 추. 아, 잘구. 아, 그거 마셨어. 원래 그러면 냉면집에서 만두반 잘 부탁합니다. 이런 거. 아, 진짜 고객이네. 아, 진짜. 또 이게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아, 욕심이 나네, 욕심이 나네. 욕심이 나네. 그때 정식적으로 출연서를, 소정의 출연서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 찐다. 우연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